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이오아이의 최유정입니다. 신곡이 나왔어요. 워라맨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.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멋진 이성이 당신의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실 것 같으세요? 저희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아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지나치면 아쉬울 것 같아 나 눈도장을 찍어볼까? 살짝만 네가 맞아 주일 둘러보지 마 눈이 계속 마주치고 있잖아 전기가 찡통했는데 괜찮은 거야? 말해봐 나 혼자서만 오해한 거야? 흔들리는 눈빛 속에 비치는 네 맘 맘속엔 작은 불씨 바람만 부는 날씨 예고도 없이 커져만 가니 난 어떡하면 좋니? 좀 더 다가와서 확인해봐 잭잭잭 미 아웃 한눈 팔지 말고 쭉 계속 집중해봐 처음부터 넌 좀 특별했지? Feel so good 뭔가 촉이 왔지? 넌 어딘가 되게 묘한 느낌 뭔가 달라 뭔가 달라 뭔가 달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너에게로 올 것 같니? 무사히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뭐해 달려와 붙잡지 않고 꽉 안 잡으면 풍선처럼 날아갈 거야 기회를 뻥 차버리면 이불 기각이야 언제까지 망설일 거야? 이젠 그만 어 어 어 어 나는 말이야 궁금해 네가 가까이 와봐 널 해치지 않아 여러분 전기가 찡 통하셨나요? 그렇다면 저 유정이처럼 화끈하게 고백하세요 아시겠죠? 바이바이 바이바이